제 시선에서 보는 거예요. 호텔에서 전력 분석실까지 내려오고. 그냥 궁금해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귀찮게 하는 박승규가 와있습니다. 무슨 귀찮게 하는 거예요? 대일로 온 거죠? 왜 자꾸 대일로 와. 저희는 지금 전력 분석을 하러 가기 위해서 승규가 저를 대일로 왔어요. 야수 전력 분석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야수 전력 분석 미팅실 도착입니다. 미팅하고 오겠습니다. 이건가? 뭐지? 끄는 게 뭐야? 카메라 모양 있는데? 네? 카메라 모양. 여기 맨 오른쪽. 깜빡이야? 네, 아니야? 어, 깜빡인다. 어, 지금 씻고 있어. 네? 카메라예요. 진짜 찍는 거예요? 네, 진짜 찍는 거예요. 내 시선에서. 제 시선에서 보는 거예요. 어? 제 시선에서. 아니, 그 하나. 네? 이거 라이언즈TV에서 사가지고. 그리고 거긴 나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냥 궁금해하니까. 이제 이런 거 찍는 거예요. 호텔에서. 전력 분석실까지 내려오고. 호텔에서 전력 분석실까지 내려오고. 호텔에서 전력 분석실까지 내려오고. 호텔, 왜... 아니, 자정한 척 하지 마세요. 호텔 다 찍히잖아. 방송을 만들고 있어 다정한 척으로 야재경군이 형 카메라 야재 민호 형 투주 미팅하고 온 민호 형 라인즈TV 야재경군이 형 다통 헬로우 야재경군이 형 도착 야재경군이 형 박순규 도구 가방 영진이 형 지금 대고 있어 형 이것만 뺄게요 정말 저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기사님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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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마스크 착용하고 훈련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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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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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맛있는 밥 먹어야죠 이거 먹으면 힘나니까 오늘 뭐예요 이거 무 묵밥 볶음밥 떡볶이 스파게티 김치찌개 안녕하세요 김두한 선수 오늘 일본 올라온 김두한 선수 안녕하세요 왜요 카메라요 네 카메라요 되고 있는 거예요 깜빡깜빡하지 네 되고 있는 거야 라이언즈티비 아 나 아까 방에서 본 게 그러니까 응 형 다정한 척 하지 마요 뭘 내가 해서 뭐 1시 1시 반 책 가네 몇 년차야 편집해주세요 이거는 절대 편집하지 마세요 이게 섹세입니다 3년차에 서로 아 형 몇 년차인데요 쌩즈백이죠 아니 형 몇 년차에요 몇 년차인데요 아니 몇 년차인데요 7년차 아니 삼성에서 2년차요? 2년차요? 네 승규가 형이네 선배네 승규가 선배야 핫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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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다들 거리두기 잘하고 있네 ICE 아 안녕 라인즈티비 이거 나가면 어지럽겠다 사육대 다리 넘치고 아까 이렇게 불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라인즈티비 와아... 구이로우 구이로우 그치 여기 왜그래요? 야... 폰 고치느라고 고생하셔가지고 배팅폴? 배팅폴? 오잉아 진짜예요 저 안 쉬었어요 고침 이걸 네가 차고 있으면 네가 안 나오잖아 네 나 안 나와요 내가 보는 시선이지 그러니까 내 시선 1인치 와아.. 아스코스글 러닝끼리다 죽겠다 와! infest! 아, 이거야. infest! 불안한거야. 아, 저 인기하고 넘는 게 있어. 야구로. 팁, 팁. 아. 아. 오! 아아. 아. 다 됐지? 다 됐지? 경기구 투자 출신 역시 발 올려주세요 빨리 다 됐지? 히트! 오 나이스! 갔다! 오 나이스! 잘 나왔다! 오우! 가자! 오우! 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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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보이네? 네, 타고 있어요. 타이어 보이네? 이안이도 얘기해줘야죠. 이안아. 이안이 이제 말 알아듣는데. 깡패야, 깡패, 이안이. 하하핳. 아잇! 아잇! 멀어 멀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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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립 나왔다, 그립 나왔어. 그립 나왔어. 아, 진짜. 아줌마이 그립 나왔어요. 나이스. 헉. 헉. 끝. 손 unlikely. 아, 우리는 승리가 왔어요. 현타가 좀 왔어요. 아우, 전자갑니다. 경상 sunset 감사합니다.